1, 2위 결정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 1위로 가느냐 2위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진을 결정할 수가 있고 최혜진 선수가 지금 부상인가 봐요 악재가 되겠는데요 정혜인 차놓고 달려갑니다 빠릅니다 정혜인 종횡우진이에요 정혜인 선수도 이제 지칠 만해요 진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시즌2 할 때 졌잖아요 2연패는 안 된다 김진경 승격합니다 김진경 드리블 돌파 이현이 얘기해 와 이현이! 오! 이현이! 이형진 자, 쓰러내는 차서린 오! 오! 오!